오늘 식사는 고구마 밭에서 캐온 고구마가 요새 부추도 밭에서 캐온 것들로 해서 식탁을 차렸어요. 방금 끓인 갈치 호박찌개에 풍부하게 뽑은 무도 같이 섬섬 썰어놓고 약간 익기 직전에 호박을 넣어서 전라도시 갈치찌개를 끓이고 자색 고구마와 귀리는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죠. 귀리와 찰옥수수와 밥을 만들었고 잡곡밥을 만들었고 아주 부추도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식품이죠. 고구마는 장수식품이 들어가고 식사를 밭에서 나는 것들로 건강한 식사를 차렸습니다. 고구마는 장수식품입니다. 고구마는 장수식품입니다.